세월이 무엇입니까? 젖은 모래성입니까? 아니면 손사래로 빠져나간 꿈입니까? 세월이 무엇입니까? 젖은 모래성입니까? 아니면 손사래로 빠져나간 꿈입니까?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세월이 무엇입니까?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촛불처럼 탑니다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이 달도 마지막 하무가 촛불처럼 탑니다 감사합니다.